이제 공부 영어 공부의 어떤 동기부여 그래서 저는 공부를 하다가도 막 힘들고 막 스트레스 받고 이럴 때마다 코카콜라 사건을 딱 떠오르잖아요. 그러면 안녕하세요. NGA 채널의 이남주입니다. 오늘은 제가 런던에 있을 때 있었던 사건을 하나 말씀드리겠는데 저는 이거를 그냥 코카콜라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사건에 대해서 짤막하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가 살던 곳이 어디였냐면은 영국은 이렇게 존으로 되어 있어요. 1존, 2존, 3존, 4존. 근데 제가 살던 곳은 2존 쪽, 매너라우스라는 쪽이거든요. 2존 쪽에 매너라우스라는 동네에 살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하루는 제가 집에 이렇게 있다가 거의 제가 영국도 관광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때 기억이 안 나네요. 3개월인가 그랬었어요. 3개월인가 2개월인가 3개월일 거예요. 3개월. 그래서 거의 끝날 때 즈음에 이제 있었던 이야기인데 한 번은 이제 또 목이 말라서 코카콜라를 사러 나갔어요. 쫄래쫄래 나가가지고 그때 아이슬랜드라는 마켓이 있었거든요. 저희 집 앞에 있는 길로 쭉 내려와서 아이슬랜드에 가가지고 코카콜라를 하나 샀죠. 사가지고 얘를 딱 봉지에 놓고 딱 오는 순간에 이 코카콜라가 제가 1.8리터짜리 샀는데 코카콜라가 바닥에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봉지가 이 엠벨롭이 이게 터져버린 거예요. 밑바닥이. 제가 잘못된 거 아니죠. 어쨌든 이게 터져버린 거예요. 콜라가 바닥에 탕 떨어지고 이 콜라가 360도는 미친듯이 막 돌면서 온 매장에 모든 콜라를 다 갖다 뿌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영어도 제대로 안 된 상태니까 완전히 패닉이 왔죠. 모든 사람들이 다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보니까 정장 입은 아저씨, 아줌마, 고양이, 개도 있고 아이들 이런 사람들이 되게 치근한 눈빛으로 아니면 저는 쟨는 뭐지? 동양인 받아보는 그런 눈빛으로 정장 입은 아저씨들은 콜라가 끈적끈적하게 온몸에 다 묻어있는 상태에서 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완전 패닉이 왔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자, 어떻게 하자 이렇게 했는데 누군가 저한테 오더니 무슨 얘기를 하는데 제가 당연히 못 알았죠. 그리고 그 상황에서 너무 정신이 없어서 제가 그랬죠. 그 사람들한테 I'm sorry, I'm sorry 하면서 그냥 제가 무조건 나왔거든요. 거기서 누가 저한테 뭐라고 했는데 그냥 나왔어요. 뒤도 안 돌아보고 너무 그 상황이 싫고 거기에서 아무 말 못하는 내도 너무 싫고 정장, 그 비싼 옷 거기 머리 얼굴에 다 콜라를 이렇게 뿌려놓는다는 그 사건, 그 사건을 일으켰던 그 자체도 너무 싫고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왔죠. 집에 왔는데 저희 집이 3층짜리 집이었는데 방이 1층에 2개, 3개 있고 2층에 2개 있고 3층에 2개 있었어요. 저는 이제 2층에 살았고 1층에 사는 암쓰라고 몸이 으긋불붙한 친구인데 그 친구가 이 동네에서 그래서 좀 꽤 이름 있는 술집에서 일도 하고 좀 약간 아는 사람이 많은 그런 바디 넓은 그런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딱 보더니 어, NJ도 왜 그래? 그 친구랑은 좀 그나마 대화가 되죠. 왜냐하면 그 친구는 아시아 친구 되게 좋아했고 저랑 한 두 살 다 같이 있었으니까 제가 이제 바디랭귀지도 하고 단어만 나열해도 이제 어, 이렇게 알아들으니까 제 언어를.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죠. 코카콜라를 떨어뜨렸는데 이렇게 됐다. 그래가지고 지금 나 너무 속상하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벌떡 일어나더니 NJ, 그건 네 잘못이 아니라고. 어차피 그 코카콜라가 봉지가 뜯어진 건 어떻게 보면은 그 봉지의 회사 혹은 그 마켓에서 잘못한 거지 그건 네 잘못이 아니라고. 너는 거기서 암쓰리를 하면 안 됐었다고. 그러면서 걔가 가자고. 코카콜라 하나 받아주겠다고. 막 그러는데 저보다 더 화가 나서 보통 일부러 도는 거겠죠. 결국엔 제가 그냥 넘어갔어요. 넘어갖고 그냥 가지 말자. 넘어갔죠. 그리고 그 마켓을 다시는 안 갔죠. 다시는 안 가고. 생각해보니까 그러네요. 이게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어떤 의미에서 제가 명확하게 아 이게 나도 피해자다. 내가 콜라가 터진 거지. 내가 콜라 터친 게 아니다. 뭐 이렇게 해서 콜라를 한 개가 아니라 두 개 이상을 받아 와야 되는 상황인데 그 상황이나 뭐 영어에 대한 어떤 주눅도 많이 들었고 영국에 사는 2개월 정도 있었으니까 얼마나 많은 주눅이 들었겠어요. 그 사건을 딱 겪은 다음에 제가 아 이거 이거 내가 열심히 한다고 취직이 되는 게 아니구나를 딱 깨달았죠. 영국에 가게 영국을 결정하게 된 이유도 사실은 제가 한국에서 일도 되게 많이 했었고 그때 당시 뭐 뭐 강의도 하고 뭐 기고도 하고 그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감이 높아 있었을 때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사건들을 딱 경험을 하니까 아니 내가 아무리 잘하는 부분들이 있어도 언어가 안 되니까 이게 뭐 그런 말 있잖아요. 구슬이서만 해도 깨워야 보배라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뭐 시드니도 가고 그 다음에 미국으로 가게 되는데 어쨌든 그때 제가 딱 생각을 했어요. 아 영어 공부를 해야겠구나. 진짜 영어 공부 해야겠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 그 그래머인 뉴스라고 그 주황 색깔 책이 있을 거예요. 그걸 제가 26살 때 딱 그걸 보기 시작했죠. 하면서 뭐 뭐 she ever girl이 왜 틀린지도 거기서 확인하고 important가 중요하다 단어도 거기서 하나 확인하면서 26살 때부터 제가 영어 공부를 시작을 했죠. 그 사건 이후로 그리고 물론 이제 그 전에도 제가 준비는 하고 있었어요. 취직을 하고 그 다음에 유학을 가자 라는 준비를 했었는데 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어 공부가 더 중요한 거라는 거를 거기서 딱 깨달은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변한 거는 그 사건 이후에 비행기 포를 앞당겼죠. 앞당긴 다음에 바로 그냥 비행기를 타고 바로 와버렸죠.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저는 강남에 이제 영화 학원 앞에 고시원을 딱 잡고 거기서 이제 영어 공부를 시작을 했죠. 그것도 한 몇 년 동안 이렇게 긴 싸움이었는데 뭐 그건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야기 하기로 하고 뭐 그런 결정들 이런 생각들 그런 고민들을 막 하다가 이제 그것들이 다 이제 공부 영어 공부의 어떤 동기부여. 그래서 저는 공부를 하다가도 막 힘들고 막 스트레스 받고 이럴 때마다 코카콜라 사건을 딱 떠오르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나를 말도 제대로 못하는 뭐 그런 바보로 받겠지만 어쨌든 내가 더 열심히 해가지고 뭐 그런 사건이 있을 때 당당히 내 입장을 이야기 하거나 아니면 뭐 공부하다 제가 스트레스 받을 때 그때 받았던 수모들을 좀 생각을 하면 그나마 조금 더 집중이 집중력이 좀 저 같은 경우에 많이 좀 올라갔던 것 같아요. 어쨌든 코카콜라 사건 저를 공부하게 만든 아 영어를 해야겠다 라고 만든 코카콜라 사건에 의해서 간단하게 비디오를 만들어 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